나는 술을 즐기지만 그녀는 술을 싫어했다. 화이트맨 음성더빙 소설 제4부 담배 중독. 전편은 프로필에서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지만 그녀는 커피를 안 마셨다. 나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다. 어딘가 삐걱삐걱 맞지 않았다. 또 한 번은 어떤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거식증이 심했다. 너무나 바짝 마른 그녀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웠다. 조금이라도 건들기만 하면 다칠 것 같은 그 모습의 불안함을 느낀 것이다. 난 또 마음이 답답해져서 담배를 한 대 꺼내 피우기로 했다. 그것은 전자담배였다. 미연아 나 담배 한 대만 피워도 괜찮을까? 미연이의 표정을 보았다. 그녀는 아리송한 얼굴을 하며 내게 말했다. 오빠 전자담배 펴요? 응 왜? 내 전 남친도 전자담배 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담배 좀 끊으면 안 돼요? 왜 피는지 모르겠어. 역시 나는 담배를 피우는 여자를 만나야겠다. 내가 끊기가 힘드니까. 나는 그녀와 대화를 하다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바로 뒤 이어진 대화의 때문이었다. 오빠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야. 일들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더 객관적이고 철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 같아. 오빠도 계산적인 사람이구나. 내 전 남친도 계산적이고 이성적이다 맨날 맨날 말했었는데 어휴 무언가 자꾸 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오빠가 나이가 좀 많지? 저는 나이 많은 사람이랑 안 사귈 거예요. 점점 그녀의 마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알고는 있었다.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그녀의 트라우마를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내가 건드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단지 그녀의 과거에 불만족스러웠던 점에 내가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 그뿐. 저 잘하면 대구 다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간호사를 준비 중이었다. 취업차 이곳에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무한 대기 발령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떠날 수 있었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남자를 만나고 사귀는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인연이란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그녀를 바래다주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와의 연락이 끊겼다. 난 또 집으로 돌아와서 담배를 하나 물었다. 많은 상렬에 잠기며 가슴이 답답해져오고 있었다. 후... 아닌 건 아닌 거야. 인연이란 게 원래 만나기 어렵대잖아? 인연이란 게... 근데 왜 나에겐 좋은 인연이 안 나타난 거야? 답답한 마음에 또 담배가 피고 싶어졌다. 자꾸 담배에 의존하는 내가 싫었다.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찾다가 문득 깨달았다. 지금 나는 이미 담배를 피고 있었다. 화이트맨 음성심리소설 끝 구독, 좋아요, 댓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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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